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75페이지 블록 구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신 분도 있고 보시지 못한 분도 있죠 그래서 블록은 보통 이렇게 공동부 구멍이 이렇게 난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록이 공동부가 있는 거 이런 형태에서 벽돌보다 굉장히 크죠 이렇게 생긴 형태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못 보신 분들이죠 이런 형태가 블록입니다 그러면 블록은 보통 길이가 390mm가 기본형 블록이에요 390mm이고 그 다음에 포거시 높이가 190mm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양합니다 포거 너비는 100짜리가 있고 150짜리 190짜리 210짜리 해서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BI형 상공 블록 형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차는 크면 안 되겠죠 최대한 적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내가 돼 주시면 될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75페이지에서 블록 구조의 종류가 나와요 블록 구조의 종류적인 측면에서 먼저 조적식 블록조 단순하게 블록을 모르타를 이용해서 쌓아서 적청해서 하는 조적식 블록조 그런데 이 조적식 블록조하고 주의하실 것은 거기에 3번의 보강 블록조가 나오죠 그래서 조적식 블록조가 있고 조적식 블록조 개념이 있고 그리고 3번의 보강 블록조의 차이점은 이거죠 그러면 이 블록의 공동부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철근을 넣고 여기에 이제 보통 철근이 들어가요 여기 이제 철근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블록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블록이 이런 식으로 구멍이 있죠 그럼 여기를 철근을 보강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타로 그라우터에 채워줘서 보강해준 게 보강 블록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적식 블록조하고 보강 블록조에서 주의할 것은 둘 다 1층 한 두께 이상이 되면 내력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력벽이 될 수 있는 내력벽이라는 것은 하중을 분담할 수 있는 벽을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력벽은 최소 두께가 최소 150mm 이상 두께를 확보하면 내력벽 개념이 돼요 조건이 없을 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내력벽 개념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런데 3번에 2번에 블록 창막벽이 나와요 블록 창막벽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저 뼈대가 있는데 블록 가지고 나중에 쌓은 거예요 그러면 창막벽은 비내력벽에 속합니다 그래서 창막벽이 나오든 명심하십시오 원래 창막벽은 이걸 창막벽이라고 합니다 이제 건축물의 골조 뼈대를 짜놓은 상태에서 벽돌이나 블록 가지고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벽을 설치한 거예요 이것을 창막벽이라고 해요 창막벽이 나오면 이건 두께하고 관계없이 비내력벽이에요 그러면 비내력벽 아닐 벽자 붙인 거죠 내력벽은 상부에서 내려온 힘이죠 하중이나 이런 것을 분담할 수 있는 벽자는 내력벽이고 그러하지 못한 안일비자 붙인 거죠 비내력벽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조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76페이지 보시면 블록의 자재적인 측면이 나오겠죠 블록의 자재 이거는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블록의 자재의 개념 블록을 만들 때 거기 모르타르 나오죠 모르타르에서 이 모래가 나오죠 줄룬 모르타르하고 사춘 모르타르 그러면 줄룬 모르타라는 것은 블록과 블록을 접착시키는 모르타르가 줄룬 조인트죠 재료와 재료 사이를 줄룬 조인트예요 그 줄룬 모르타는 접착용이기 때문에 기본이 10mm예요 그래서 우리가 벽돌이나 블록은 얼마라 했습니까 표준이 10mm라고 했죠 그런데 사춘 모르타는 이 구멍에 채워주는 거죠 원래 사춘이란 것은 빈 공간의 틈새를 채우는 것을 우리가 사춘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사춘 모르타는 구멍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골제의 지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5mm보다 이하가 되면 보통 모래라 칭하고 5mm보다 크면 보통 자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춘 모르타는 최대 치수가 5mm가 되지만 줄룬 모르타는 표준이 10mm인데 5mm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5mm가 최대 치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간략히 정리를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볼록에 재해선 골제의 최대 치수는 볼록 최소 살 두께의 3분의 1 이하로 하라 그러면 이거죠 살 두께, 최소 살 두께가 있을 때 이거보다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께의 최소 살 두께의 3분의 1 이하로 골제를 우리가 규정을 하라는 겁니다 간략히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볼록이 운반이나 취급 저장과 관련돼서는 자 그래서 볼록에서 1번 적재 높이 자 이건 하루 쌓는 높이가 아니죠 볼록을 모르타를 쌓기 이전에 볼록을 이제 적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1.6m를 한 개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모르타를 이용해서 쌓을 때 하루 쌓는 높이는 표준이 1.5m라겠죠 그래서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 점을 조금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운반, 취급, 저장 관련돼서 한 번도 언급은 없어요 자 그러면 혹시나 그 1번이 혹시나 언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 두 번째 시멘트 나오죠 시멘트는 물하고 수화 반응, 수화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저기 되죠 응결경화되니까 우수나 석기 영향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재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적재 높이 똑같아요 그래서 13포대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블록 쌓기가 나와요 블록 쌓기 자 이 블록 쌓기적인 측면 블록 쌓기 그래서 이제 블록 쌓기에서 이제 준비적인 측면에서 1번에 줄기초나 연결보, 바닥판 이런 게 우선 밑바탕은 정리, 청소하고 물축임을 해야 되죠 자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이 줄기초나 우리가 있죠 연결보 이런 거 바닥판은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바닥판 이런 것은 철근, 콘크리트죠 이것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재료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죠 그래서 여기는 물축임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물축임을 하는 거예요 물축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블록은 공동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살두께가 다르죠 그러면 물축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수축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물축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3번에 블록은 깨끗한 건조상태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담당원이 성인이 없으면 물축임을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게 건조상태로 저장을 안 하고 석연상태에 이래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블록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178페이지 4번에 보시면 블록은 무튼 당연히 먼지 이런 거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모르타르 접촉면만 적당히 물축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블록은 전체 물축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블록은 모르타르 접착면만 물축임 하는 거예요 모르타르 접착면 접착면 그래서 이 모르타르 접착면 이것만 적당히 물축임 하는 거예요 접착면만 적당히 물축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물축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물축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6번에 보시면 모르타르는 2시간이고요 그라우트는 모르타르는 2시간이 다시 비벼 쓸 수 있는 게 2시간이고 그라우트는 원래 채우는 것이 그라우트죠 그라우트는 그래서 이거는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래서 2시간 1시간은 지나지 않은 것은 다시 비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쌓기 관련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부터죠 2번에 쌓기 관련돼서 가장 자주 언급이 되는 파트는 우리가 적어져 5번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몇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1번에 단순 조적 블록 쌓기의 세로 줄눈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막힌 줄눈이죠 그래서 세로 줄눈은 기본적으로 막힌 줄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막힌 줄눈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세로 줄눈이 일직선사기 되지 않도록 한 것이 막힌 줄눈이었죠 그런데 보강 블록조 그래서 이 보강 블록조적인 측면 그래서 보강 블록조일 때는 이때는 세로 줄눈을 통줄눈으로 해요 이때만 이때만 통줄눈 시공하고요 조건이 안 주어진 막힌 줄눈입니다 보강 블록조는 이 공동부의 철근을 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거기 구멍에다가 공동부에다가 콘크리트나 모터를 갖다 그라우트로 채워줘야 되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공의 용의성 때문에 통준으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조건이 안 주어지면 명심하세요 기본이 세로 줄눈은 막힌 줄눈이에요 그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 가게 해서 쌓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볼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볼록이 이렇게 있으면 살두께가 큰 편이 위로 가게 해서 쌓아야 돼요 여기 살두께가 큰 편이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쌓아야지 많이 했죠 구멍이 작은 것이 위로 가야 되죠 큰 편이 위로 위아래로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 점을 정확히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하루 쌓기 높이는 1.5m가 표준입니다 그래서 얘는 1.5m를 표준하게 하루 쌓기 1.5m 우리가 쌓기 높이 우리가 해드렸었습니다 벽돌은 표준이 1.2 최대가 1.5m 볼록은 표준만 정하고 있다 1.5m 그런데 ALC 볼록의 경우는 표준이 1.8m 라고 했죠 그리고 최대는 2.3m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모르타르가 이렇게 쌓아 올라갔는데 벽돌이나 볼록을 쌓아 올라갔는데 많은 것을 쌓아야 하면 그 무게가 하중이 적용되면 제대로 응결 경화되면서 부착 강도가 생겨 그게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규정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7번에 특별한 지정 없으면 줄루는 10mm죠 그래서 줄루는 조건 별로 없으면 10mm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10mm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리고 치장줄루는 할 때는 모르타르가 줄루는 완전히 굳기 전에 줄루는 파기를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8번에 모르타르 그라우트의 사춤 높이죠 사춤은 원래 빈 공간 틈새를 채우는 걸 사춤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춤은 그라우트의 사춤은 상켜 이내로 하면 되죠 상켜 그래서 세 켜 쌓고 한 번 채워주고 세 켜 쌓고 한 번 채워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루 작업을 종료를 합니다 오늘 작업 끝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일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철근이 이렇게 여기 배근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작업 종료해야 되겠다 그러면 블록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50mm 50mm 아래 지점 여기까지만 채워주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채워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상단까지 채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서 명심하세요 아래로 약 50mm 아래까지 두라이겁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여기서부터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1, 3, 5, 7인데 짝수는 8번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서 하루 작업 종료할 때는 여기에서 나중에 저기 생기죠 시공이엄이 생기잖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여기서부터 채우니까 여기 시공이엄 시공질륜을 블록 속에 두자 이겁니다 그 측면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9페이지 뭐 벽량이 나와요 자 벽량은 칼략키만 정리하십시오 자 벽의 양이죠 벽량은 자 내력벽 길이의 학계를 분자에다 두는 거예요 내력벽 길이의 학계를 분자에다가 두고 그리고 분모에서 건물의 바닥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이것이 벽량이에요 그럼 벽량이 많다는 것은 개구가 적다는 거예요 창문이 이런 게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벽량이 적다는 것은 개구부 창문 같은 게 많다는 거예요 창문 같은 게 많으면 보기에는 좋죠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문 많은 게 조적도 벽돌이나 블록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벽량을 많게 해주는 것이 행력에 대한 저항임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에 테두리보와량이 나오죠 테두리보와량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조적조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건물을 이런 식으로 지었거든요 이렇게 방을 이런 식으로 내따라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내륙벽을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내륙벽이 벽이 벽돌이나 블록으로 지어지니까 이 벽은 조적조잖아요 그러면 이게 벽체가 내륙벽이 이렇게 있었어요 벽돌이나 블록에 내륙벽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철근콘크리트보를 연속조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이 여기에 철근콘크리트보가 이렇게 연속조로 설치가 된 거예요 이것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연속조로 보가 쫙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테두리보와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세 번이나 냈어요 그래서 다 냈어요 잘하면 종합문제 지문으로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제인데 얘는 무엇이다? 벽 위에 설치된 보예요 벽에 테두리를 둘러준 보다 그래서 테두리보, 누워있는 보라고 해서 와량이라고 칭합니다 이때 보통 이때 보의 높이를 이걸 춤이라고 해요 보예의 높이를, 아 춤이라고 해 보예의 높이, 높이를 보예에서는 춤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춤, 그러면 춤이 높을수록 튼튼해지죠 그래서 내륙벽 두께의 1.5배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테두리보의 그 역할 목적이 분산된 내륙벽체를 1차에서 하중을 균등히 분산할 목적으로 테두리보 월가다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알아두죠 그리고 2번은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평으로 보강이니까 수직균열 방지가 돼 반대 방향으로 보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죠 배제세, 그러면 이렇게 꾸며야 되는 거죠 이렇게 꾸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죠 그리고 3번에 세로 철근을 정착을 해야죠 그러면 여기 있는 철근이 이렇게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보강, 그럼 여기 정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붕이나 바닥도의 집중하중에 대한 보강되겠죠 이런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별표는 그건 냈죠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 위에 철근 콘크리트의 옥상 바닥방 슬래버를 설치하면 이 경우는 테두리보를 유일하게 설치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경우예요 이걸 제외하고는 테두리보를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번에 테두리보의 충간업의 충가지고 제일 먼저 냈던 게 충은 내력벽 두께 1.5배 이상으로 한다 이거 가지고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강블록 공사 보강블록 공사는 이 공동부인 철근을 보강해주고 콘크리트와 모터를 크라우트 채워줘서 만든 게 보강블록조죠 그래서 보강블록조 하면 세로줄론을 통준으로 공사한다는 점 이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강블록조에서는 철근을 정착을 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근을 정착 시기해야 되니까 알아두실 것은 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3번째가 벽 세로근에서 세로근을 조금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초 밑 테두리보에서 위층 테두리 잊지 않고 배근해야 돼 그래서 얘는 철근을 잊지 않아야 돼 특히 세로근은 위험하면 안 돼요 세로근 세로근은 위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보강블록조에서 정착길이가 나오면 철근 직경에 정착이 나오면 세로근이 나오든 또는 가로근이 나오든 또는 예를 들어서 다른 개념이 나왔다 이런 게 개구보강근이 나오든 정착길이는 철근 직경에 40배로 하면 돼 40배 이상으로 무조건 하면 돼요 정착길이는 묻지도 따지도 마시고 철근 직경에 40배 이상으로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그러면 콘크리트 세로근을 저거 뭐 해야 된다 피복 해야 되죠 피복 두께는 기본적으로 20mm 이상으로 가주면 돼요 임방 볼록만 예외입니다 임방 볼록만 30이고 피복 두께는 모르면 20mm 이상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갈구리가 나온다 원래 갈고리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는 갈구리라고 썼어요 원래 갈고리인데 갈구리 그래서 갈구리는 180도 갈구리를 써야 돼 180도 180도 갈구리 가장 강력한 갈구리죠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층면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81페이지 보면 볼록 쌓기가 나와요 3번의 볼록 쌓기 자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볼록은 물축임 하지 않는다겠죠 우리가 볼록의 물축임은 조적식 볼록조는 모로타르 접착면만 적당히 물을 축여준다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 보강 볼록조는 물축임 안 합니다 이렇게 해두시고 그리고 보강 볼록조하고 라멘 구조가 접하는 부분은 보강 볼록조를 먼저 쌓아야 돼요 보강 볼록조 먼저 쌓고 그 다음에 라멘 구조를 나중에 시공해야지 공사가 돼요 그러면 라멘 구조를 먼저 공사하고 보강 볼록 쌓으면 힘들어서 공사 못합니다 그래서 보강 볼록조가 먼저예요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된다 그리고 임방 볼록은 다름아닌 이거야 얘도 18회 종합문제 낼 때 한번 언급됐었죠 자 임방 볼록 일반 이런 볼록이 아니라 얘는 U자형 볼록이에요 이렇게 생긴 U자형 볼록이에요 이렇게 U자형 볼록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철근 넣고 철근 넣고 콘크리트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 임방 볼록이에요 그래서 임방 볼록은 2번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임방 볼록은 창문틀 좌우 옆에 200mm 이상 물려주면 돼요 임방볼록 200mm 했죠 최소 기준이 그런데 얘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세 정한 거 없으면 400mm로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얘만 임방 볼록 그러면 현장에서 임방 볼록까지 임방볼록을 만나겠다는 거죠 이것이 임방 볼록이에요 임방 볼록이에요 이때 크라우트를 부어넣을 때 임방 볼록 이 앞면 요기만 물축임 하죠 이게 요기만 이 안에는 요거만 요거만 적당히 물축임 하고요 다른 데는 물축임 하면 안 돼요 앞면만 물축임을 하는 거예요 이 점 알아두시고 이때 피복 두께는 최소가 30mm 이상을 하는 거예요 얘만 30mm이고 보통 보강 볼록도 나오면 피복 두께 나오면 기본 20mm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돌구조가 나와요 여기는 자주 시험 내는 건 아니다 어쩌다가 내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의 흐름은 무엇이다 문제가 조적주의 종합문제니까 돌이 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드신 분은 이 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82페이지 2번에 석재의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조금 정리할 것이 183페이지 대리석이 나와요 마블이 그래서 이 대리석을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대리석은 1번은 장점이죠 장식용과 초강용으로 우수한 석재죠 왜인가 빛깔이나 무늬가 아름답죠 돌중이 그래서 장식용이나 초강용 이런 데 우수한 석재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2번이죠 산하고 하열에 약해요 그래서 염산홀을 청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불에 약해요 이 대리석은 내하도가 700도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안산암이나 사암이나 응암 이런 것은 내하도가 1200도씩 정도 되는데 내하도가 700도 500도가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불에 약해요 그리고 3번에 내마모석 내구석이 외장용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에 어디다 합니까 욕실 바닥에 쓰는 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실 바닥이나 주방 바닥에 쓴 것이 돈 많은 분들 그게 대리석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험은 2번하고 3번 가지고 출제 전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4번에 모래는 강모래 강에서 채취한 모래가 강모래예요 강모래 사용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7번 체크가 아신대 설치 완료 그러면 대리석 공사가 완료가 되면 즉시 깨끗한 물걸래나 마른 걸레로 우리가 이물질을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즉시예요 또 뭐 시간 나오고 또 뭐 하루 후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즉시 빨리 제거해 줘 걸레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8번은 원칙이죠 3류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9번에 오염방지를 위해서 대리석 부친 끝난 케마다 질긴 백지 그 다음에 거의 낫죠 모조지 하드보드지 쉽게 두꺼운 종이죠 두꺼운 종이로 보양을 하자 이거야 그래야지 안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대리석 비싼 돌 썼는데 아이고 막 다른 거 무드가 더러우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보양해 주자 주꾼 종이로 보양제로 종이로 보양하자 이거입니다 자 그리고 핵심 정리에서 1번 석지 압축강도 이거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출제할 당시는 3, 4회가 4지 선단에 있거든 그래서 하강암, 대리석, 안산암, 사암 이 4가지 가지고 강도 순서를 냈던 거예요 하대, 안산암 그래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시장형에서 보시면 뭐 이런 거는 별로 낼기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184페이지 보시면 돌 가공에 대해서 자 표면 조밀에 의한 돌 가공에서 보시면 자 혹시나 이 순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순서를 좀 정리하시면 된다 매다듬 그래서 매다듬을 혹두기라고도 해 혹대기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매다듬 다음에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물가기 물가기 다음에는 강내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정도잔물 이렇게 외우시네요 앞자 따서 매정도잔물 도드락다든 잔다든 그래서 물갈기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강내기죠 강내기 이렇게 간단하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뭐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뭐 석재 사용시 주의사항 나오죠 그래서 먼저 이를 쌓기 높이는 1m를 표준해요 그래서 이제 묵을수록 쌓는 높이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벽돌이 표준이 1.2였죠 최대 1.5 그런데 블록은 공동부가 있으니까 표준이 1.5고 그런데 ALC이 보면 경량 깊고 더 가볍네 그래서 걔는 1.8m가 표준 최대가 2.4m였죠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봐두실 것이 3번에 내화도가 필요한 건 강도보다 내화성의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압축응력이 받는 곳에 이제 돌은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점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자 거기 8번에 석축의 기초 깊이는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최소 700mm 이상으로 더 깊이 해주라는 겁니다 동결심도보다 깊이 묻어주자 이거죠 위험하니까 만약에 깊이 안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제 흙은 사실상 겨울에 얼게 된 부피가 팽창되거든요 그러면 석축이 나중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에 찰쌓기 신축이염이나 그리고 물구멍 등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세에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물구멍은 3제곱미터 한 개씩 설치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찰쌓기 개념은 이게 찰쌓기예요 자 석축을 이제 이렇게 쌌는데 돌 가지고 이렇게 쌓으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을 쌓을 때 이 뒤에 공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석축 돌을 쌓았어요 그러면 이 맞닿는 부분 있죠 여기도 모르타르 이용하는 거고 모르타르 그리고 이제 뒤에 채움이 있죠 이 채우는 거 이 채우는 것도 콘크리트나 모르타로 채우는 거예요 이걸 찰쌓기 이렇게 해요 찰쌓기 그래서 이때는 배수 구멍 두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앵커 김결 공법회가 나오죠 앵커 김결 공법회에서 우리가 조금 정리하실 거는 자 이겁니다 거기에서 2번을 조금 알아둔는데 연결 철물 그러면 상하 양단에 각각 설치할 때 이제 철물을 썼을 때 하부하고 상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하부하고 상부하고 철물이 자 하부가 지지용이에요 그리고 상부는 고정용이에요 자 이해가 잘 안 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갈 때 다리로 몸무게를 지지하죠 아닙니까 팔로 지지하면 힘들어 안 돼요 그래서 팔은 고정용이죠 안 떨어지려고 그 개념을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두시고 나는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럼 188페이지 거기에 찰싹이 나온 관련된 게 있죠 요거 조금 한번 봐두세요 나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분은 이걸 혹시나 예외로 내면 여길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잘 안 낸다 왜 조적공사는 전체적으로 한 문제를 해요 그래서 나는 막 진짜 시험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시설계로 못 맞추게 낼 걸 대비하기도 그럼 이거 보시면 돼요 180 찰싹이 관련된 거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찰싹기에 대해서 탈싹기는 이렇게 좀 여기 모르타로 하고 뒤 채워도 콘크리트나 모르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로 채워면 하는 거예요 뒤 채워면 돼 그래서 이제 거기 뒤 채워면 석재가 콘크리트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콘크리트에 물을 다른 게 흡수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뒤것에 콘크리트 채우고 6시간 경과한 후에 다시 그 위에 콘크리트 채울 때는 그 윗면에 모르타로 얇게 깐 다음에 채워주라 이겁니다 부창조가 교회에서는 꼭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윗면 콘크리트는 뒤 채운 콘크리트와 동시에 시공할 여유의 건 제일 마지막에 덮어줄 때 그때는 같이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 알아두면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걸로 마무리 뒤쪽은 다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언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은 194페이지 지분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감사합니다.